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배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아오들 아사레와 여이엘과 스가레와 아사레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위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체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 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이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이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위세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선에게 항상 등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고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랑과 그 병고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로하였으며 그 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우맹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호 사바세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맹하게 하기를 아비 집이 우맹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플레스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 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능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 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하비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왕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하비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하비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하비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하비 아들 요란과 함께 길루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더라. 아하비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호람의 아들 아사라가 이스루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씨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요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하비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도 하여금 아하비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차즘의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요호와를 구하던 요호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임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요호사밭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해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호사밭은 요호람 왕의 딸이여 아하시아의 누이여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요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와 요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 아들 아사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여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밭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요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요호하께서 다윗의 자선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기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요호하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정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요호하의 전에 들어오려니워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요호하께 지켜야 할 발을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요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요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미더라. 제사장 요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구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소개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유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사물세 요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성하는 소리를 듣고 요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조악하며 찬성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요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구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요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극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요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원약을 세워 요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요호야다가 요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월의 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가위시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요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요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요호와의 전 여러 문에 부어 무슨 일이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정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요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오다에 앉히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히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요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유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요호야다를 불러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유 사람들을 시켜서 요하의 종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요하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요하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모세가 방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요하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귀에 던지니라 레유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썼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요하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속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요하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요하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요하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요하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옷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요하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하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의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위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하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저람의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하니라 그러나 요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요하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하야다의 아들 스가래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일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와의 명령을 고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요하를 버렸으므로 요하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개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요하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져 죽였더라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래의 아버지 요하야다가 베푼 눈애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요하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요하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보라였더라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하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박과 모하비어인 시무리세 아들 요호사 바시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준비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한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 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하다니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의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요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백탈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요하께서는 이스라엘 거돈 에브라임 자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대 내가 백탈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요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선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선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어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애덤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선의 신들을 가져왔어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호와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는 가시나무가 레바는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아내로 삼게하라 하였더니 레바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덤 사람들을 졌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궁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덤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페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페세메스에서 요하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보퉁이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폴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하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